안녕하세요 돼지 쪼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쪼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먹어라 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빨리 사탕 주세요 맛있다 너무 맛있었다 이거는 음식을 잘라주세요 어 뭐야 왜 다 피가 김밥 천국 커플 지오 아 죄송합니다 잘게 썰어주세요 아 맛있겠다 엄청나 굉장해 머리에다가 던져 머리에다가 집어넣네 이번에는 바구니를 가득 채워주세요 뿅뿅 먹을 거예요 우리 내가 다 먹을 거야 이제 따봉 다음 다음은 아이스크림을 짜주는데 아 여기 있는 그림처럼 만들어줘야 되나봐 핑크색 우와 맛있겠다 근데 왠지 조금 약간 똥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아 죄송합니다 아 맛있을까 맛있겠지 다음 다음은 어 바나나를 아니 바나나를 손날로 쳤는데 짜였네 굉장하네 이건 뭐지 이거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도넛을 입에다 넣어주세요 어 맛있어 저 입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 그릇에 받아주세요 오 샌디치 만들어진다 샌디치 맛있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토마토는 받지 말고 토마토 맛없는데 토마토 넣으면 물렁물렁해지거든요 식감이 좋지않아 이건 뭐지 캔디를 합계해주세요 우와 우와 오 오 그거다 그거다 합채 합체에 슈퍼 울트라 캔디 되는거 뾱뾱 아 굉장히 동 야 입 벌려 입에 안벌려 입 벌려서 먹어야지 스넥 어택이 뭐지 어 어 사람받아라 변기로 사람을 받으면 안된건가 아 그렇지 변기는 똥을 넣는거는데 사람 받으면 안되지 사람을 피해라 됐다 사람을 피했다 이거는 팝콘이야 팝콘을 튀겨주세요 두루루루루룩 계속 튀겨 무한이다 무한으로 나온다 이거 뭐지 이거 땡겨 이것도 땡겨 코코볼 코코볼을 입에 넣어주세요 어 맛있어 이거는 샌드위치를 만드세요 저는 계란만 넣을래요 왜 안되요 뭐지 어떻게 해야되지 계란만 주세요 아 다 넣어야되나봐 야채도 넣어야되나봐 에이 어쩔수없지 상추도 한장 넣어주고 오리가 먹어갔네 오리 말구요 딴거 응가 받았다 응가도 떨어져 이제 세상에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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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는 받으면 안되지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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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가 두개나 세상에 누가 음식먹는데 응가뿌립니까 누가 똥뿌려요 이번엔 샌드위치 만들어주세요 베이컨 녹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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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라 응가 응가 누가 자꾸 먹는데 응가뿌리냐 누굽니까 누가 응가뿌려요 다음은 바게트빵이네 쭉쭉쭉쭉쭉쭉 쩍쩍쩍쩍쩍 썰고 쩍쩍쩍쩍쩍쩍 Dé속 썰어 쩍쩍쩍쩍쩍쩍쩍쩍쩍 크... 너무 맛있어 머리로 먹어 얘는 머리에 입이 달렸나봐요 이건 뭐지? 던져서 넣어주세요 받아라! 앗 렛! 앗! 뭐야 br 오리야! 잘했다! 오리 굉장히 똑똑하잖아! ㅗ오오리야 어억 오리야 너만 믿는다! 오리야 당근 미사일! 미사일 발사! 샌드위치를 쌓아 주세요 또 조심하세요 응가 조심하세요. 응가 응가 나옵니다 짜잔! 다음 촌날! 촛! 촤악! 와... 뭐야? 또 자르는거야? 왜 또 자르는거야? 쭈르르르 이제 조금 약간 고수가 되가지고 아주 잘게 자를 수 있음 파이프! 파이프도! 아아! 하하하하하하하 파이프는 자르면 안되네! 당연하지! 파이프는 칼로 자를 수 없지! 손 날 갖고와. 손 날! 손 날로 잘라고 했죠? 멈춰! 멈춰x2 멈췄다가 퍼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어 엄마 빨리 밥 주세요 기다려 머리 머리 딱 대고 있어 내가 머리에다 쏟아 부어줄테니까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왜 도대체 머리로 먹는거야 어 뭐가 빠졌는데 흔들어서 빼주세요 아 아 나와라 나와 아 아 이거 좀 약간 좀 그 화날 수가 있겠네 좀 더 생긴게 이상하게 생겼으면 굉장히 화날 수가 있겠어 뭐야 폭탄이나 먹어라 어 어 어 내 내 이거 폭탄 먹어라 어 괜찮네 폭탄 먹어도 되잖아 뭐 폭탄 먹어 어 하나하나 내 바구니 응가 조심하세요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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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응가가 많이 떨어져 어떻게 된거야 아 아 어떻게 된거야 식사중이신 분들은 시청을 자제주세요 조금 다음 다음은 어 응가 받아라 응가 응가 음식은 안되지 음식은 변기에 넣는게 아니니까 응가만 넣어야지 이거는 도너츠를 먹여주세요 무거 도너츠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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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와 아이와 아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 좀 빈 나왔네 다시 더 주세요 리필! 도너츠 리필! 도너츠 리필해가지고 아 그래 도너츠도 좋아 이건 병 흔 드는거 병 흔들어서 빼주세요 타라라 살살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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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다 보면은 살살살살살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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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어? 아! 아 나가니까 아! 앗! 앗... 아... 아 나가라고!!! 왜 안나가지? 싫어 안나갈거야 나가! 아 나가라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방 빼! 방 빼! 방배 친구야 됐다 휴 방 뺐다 자르는 것도 이제 뭐 별거 없구요 그냥 자르면 되구요 두르르르르 두르르릉 자르지 말고 두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너무 빠르게 누르니까 오히려 안 잘린다 적당히 빠르게 아 누르고 있으면 되는구나 아 누르고 있으면 되는거였어 그걸 이제 알았어 와 엄청나 엄청 엄청 무시 무시 세상에 뿌르르르 와 재밌어 누르고만 있어도 된다는걸 알았더니 굉장히 재밌어졌어 한번에 두개 퍼 허 길을 세번 모아야되요 대신 하악 따란 언제까지 하는거야 이거 엄청 빨리 들어줘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뭐 뭐였죠? 먹여주세요 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으셨네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안뇽 뿅